잡기와의 한판 승부를 펼친 광평대군 6대 후손의 권씨 부인 광평대군은 세종대왕의 다섯번째 아들로 머리가 총룡한데다 학문을 남달리 좋아해 15시 지났을 때에는 고금경서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특히 음률과 산수에는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술을 제대로 누리기만 했더라면 부왕인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을 그대로 계승하여 국가에 많은 공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겨우 각 스물의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예석하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연휴인지 광평대군의 불행 이후 집안은 대대로 20전후의 아들 하나를 남기고 요절하는 불상사가 무려 5대나 거듭되었습니다. 우재 이원후는 바로 그 광평대군의 6대 후손으로 그도 독자임은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는 15살내 장가를 들었는데 신부는 호조판서 권상류의 딸이었습니다. 세아씨 권씨 부인은 나이가 겨우 17살밖에 안되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을 기울인 덕택에 웬만한 양반과 남성 못지않게 지식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씨 부인이 시집을 와보니 시댁에서는 귀신을 위하는 풍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5대째 남자들이 20전후의 죽는 까닭에 여인들은 모두 청상갑으로 늙은 부인들이라 귀신을 받들어 모시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가산이 기울어질 지경이라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무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온 세댁은 시집에 와서야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의 종류가 그처럼 많은데 크게 놀랐습니다. 호원에는 터줏대감, 집안에는 성조대감, 부엌에는 조왕할미, 뒷간에는 측신, 게다가 사랑방에는 옥황상재와 염라대왕까지 모셔놓아 집안 전체가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들은 날마다 귀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기에 정신이 없을 뿐 아니라 닷새가 멀다하게 무당을 불러다 구슬한다느니 한 수를 모셔다 경을 읽느니 하면서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귀신을 이처럼 섬기면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귀신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더라도 사람이 휘어잡아야 할 일이지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흉액이 끊이지 않는 원인도 귀신을 너무 위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아씨 권씨 부인은 시댁에 그릇된 가풍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으나 시어미의 시알미까지 모시는 그녀로서는 그보다 더 위에 놓인 귀신을 섬기는 가풍을 개혁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많은 귀신들을 위하느라고 많은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해 못 견딜 노릇이었는데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해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씨 부인은 그렇잖아도 집안에서 모든 잡귀들을 몰아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던 터인지라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살림권을 쾌히 물려받았습니다. 새댁이 살림살이 권한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수십 명의 무당과 판수들이 몰려와 집안의 주부가 바뀌었으니 평안하려면 모든 귀신들에게 그 사실을 고아하는 성대한 굿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살림살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기화로 재물을 많이 뜯어가려는 음흉한 계획임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내심 그렇게 결심하고 우선 남편의 양해부터 구하려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가문에서 모든 귀신들을 소탕해버릴까 싶은데 서방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나는 별로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들께서 말을 들어주실까? 당신만 은락해 주신다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집 재산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나 역시 그 점은 오래전부터 못마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모든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권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의향을 넌지시 떠보았으나 오랫동안 미신에 젖어온 그들이 간단히 용납해 줄 리가 없어 권씨 부인은 계획을 세우고 무당과 판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많은 재물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부터는 살림살이의 권한을 내가 맡게 되었으니 이번 곳은 모든 귀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매우 성대하게 해 주시오. 이윽고 모든 귀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자 권씨 부인은 모든 귀신들에게 손수 제문을 지어 불렀는데 놀랍게도 그 제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자년 3월 초 7일 이원후의 처 권씨는 삼가옥황상재를 비롯하여 삼신할머니, 타주대감, 산신령님, 농신, 원신, 조성대감, 재석신, 손각시, 미명신, 기타 등등 그 밖의 모든 귀신에게 아래나이다. 저희 집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귀신님들을 정성껏 모셔왔사오나 이제 살림살이가 점점 비난해져 앞으로는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되었기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사오니 현명하신 모든 귀신님네들은 그리 아시고 이번 제사에서 많은 음식을 흥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건대 사람이 귀신을 모시는 것은 당신네들의 힘을 빌려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데 있었거늘 우리가 수대를 내려오며 제사를 정성껏 지내드렸음에도 여러 귀신님네들은 우리 집에 아무런 혜택도 내리지 않았으니 이제 제가 제사를 그만두게 된 책임은 여러 귀신님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는 두 번 다시 푸닥거리와 고사나 겸을 읽거나 국같은 것은 지내지 않을 터인즉 모든 귀신님네는 차후에는 우리 집을 일체 찾지 말아주시옵소서. 감소고우사향 권씨 부인이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증조 할머니를 비롯해 무당들과 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재단 앞에서 이런 제문을 큰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좌중은 모두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구식 끝나자 권씨 부인은 집안 곳곳에 모셔놓은 귀신상자들을 모조리 마당에 꺼내놓고 태워버리려 했는데 귀신상자 속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비단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불태워버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니 누구든지 이 옷을 갖다가 입어주시오. 귀신에게 바쳤던 옷을 입으면 화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나부터 이 옷을 한 벌 입도록 하겠습니다. 권씨 부인이 귀신상자 속에 들어있던 옷을 한 벌 꺼내 자기가 먼저 입다가 가난한 지 반항네들이 앞을 다투어 나머지 옷을 가져가 버렸는데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그 권경을 보고 무서움에 떨며 며느리를 나무랬습니다. 얘야 내가 그러다가 무서운 벌을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조금 더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귀신을 죽도록 위해서 무슨 복을 받아왔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며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귀신들을 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잡귀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가문에 다시는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장담하듯이 대답한 권씨 부인은 오대를 두고 신주로 모셔오던 모든 잡귀를 깨끗이 소탕해버렸고 집안 사람들은 매우 불안에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무 재앙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재산은 점점 불어가게 되었고 대대로 20전 후면 가장이 죽던 가문의 불행도 제6대 이혼 후에 대해 와서는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현명한 권씨 부인이 영단을 내린 덕택으로 미신을 완전히 타파해 버렸을 뿐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던 불행도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광평대군의 후손들 광평대군 후손은 전주희씨 100여 종 중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생원과 진사시험인 소과의 335명이 입격했고 그중에 114명이 대과를 통과했습니다. 광평대군 후손은 약 10만 명으로 전주희씨 중 2.5% 비율인데 인구 대비 대과 합격률이 평균치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또 이후원 등 정승 3명 이목연 등 판서 13명을 비롯해 다양한 관직에서 많은 후손이 활동했습니다. 선조때 학자 이익건은 수곡서원과 옥병서원에 배양되었으며 승지 이의봉은 고금성립 40권을 편저했고 대사관 이해주는 존주의 편 20권을 편찬했습니다. 또 완산부원군 이후 우의정 완남부원군 이후원 이조참판 이선 영의정 이후 대사원 이현목 우참찬 이채중 한성판윤 이목연 우의정 이지연이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구한말에 활동한 형조판서 이경하 법부대신 이범진 의병장 이범승 회의급 1사인 2위종도 광평대군의 후손입니다. 현대에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전수한 이기남 훈민정음학회 창립이사장,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초대 서울시장 이범승 등 전개 재개 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다수 배출됐습니다. 오늘은 잡기와의 한판 승부를 펼친 광평대군 6대 후손의 권씨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잡기와의 한판 승부를 펼친 광평대군 6대 후손의 권씨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잡기와의 한판 승부를 펼친 광평대군 6대 후손의 권씨 부인 이야기였습니다.